1. 부산 출신 피트니스 모델 설이나는 본명 이수연으로 1992년 9월 8일생에 부산 출신 피트니스 모델 겸 배우입니다. 그녀의 키는 170cm이고 몸무게는 49kg입니다. 설이나는 2016년 영화배우로 데뷔하였고 이후 여러 방송과 뮤직비디오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매력적인 몸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설이나는 오랜 운동으로 다져진 환상적인 몸매로 피트니스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16년에 열린 제3회 ISMC 머슬바디 코리아 인터내셔널 어워즈 여자부 1위와 나바 코리아 WFF 챔피언십 피키니 부문에서 3위에 입상했습니다. 당시 근육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태닝을 한 다른 선수들과 달리 설이나는 혼자서 태닝을 하지 않은 흰피부로 출전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설이나는 뛰어난 외모와 함께 지성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데뷔 전 대기업 출신으로 영어 토익 점수가 875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산업공학 석사로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했고 드론 관련 사업도 병행 중입니다. 앞으로 설이나의 활발한 활동 기대합니다. 앞으로는 전 및 기약한 것입니다.